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코로나19의 직격탈을 받은 국내 숙박, 음식점업 절반가량이 영업이익을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국내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17.8%로 나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.3%포인트, 2018년에 비해선 4.5%포인트 늘었습니다. 특히 숙박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55.4%로 2018년 대비 11.5%포인트 늘었고, 음식점과 주점업은 2018년 대비 10.7%포인트 상승한 18.3%였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제주의 한계기업 비중이 42.7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강원이 24.3%, 대전이 23.4% 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